이제 한 분 한 분 매력을 좀 살펴보는 개별 인터뷰를 할 텐데요. 한국명이 황인준입니다. 아 황인준. 승수소년 런진군부터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라디오 디제이를 맡았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디제이 하게 됐어요? 아 제가 좋은 기회로 디제이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녹화 너무 재미있다. 정말 내가 들어보지 못한 전 너무 좋아해요 이런 거. 제노 제일 좋아하네. 이 코드죠 제노? 네. 어 이 코드. 이게 어떤.. 좋은 기회에 함께해서 좋은 기회에. 어떤 라디오냐면요. 음악을 함께 나누는 그런 한국에서 하는 중국으로 하는 라디오예요. 아 그러니까 중국어로 하기 때문에 중국어 교육도 되면서 메시지까지 다 중국어로 전달을. 맞습니다. 어. 근데 디제이를 제가 너무 못 해가지고. 네네. 네 항상 최악의 디제이라고 제가 스스로 있어요. 그래야 뭔가 더 깔고 보는. 그러면 더 약간 기대보다 좀. 기대보다 좀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런쥔이 너무 재미있다 런쥔이. 어. 그렇게 좀 낮춰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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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를 해야 제가 할 말이. 제가 못한다고 했었잖아요 라고 할 수 있었잖아요. 오오오오 런쥔이. 기대하지 말았어요 라고 하네. 그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요? 비용 인웨어 지하우신 님들어. 환숭댕 8월 8일. 이 날은 신치2, 신치4의 위동首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NCT Dream의 런쥔이. 오오오오오오오. 어떤 인사였어요 지금? 음악으로 당신의 귀를 연다. 하오오오오오. 안녕하세요 저는 NCT 이름이 런쥔이다. 오늘은 뭐 며율래 며칠에 모입니다. 음악으로 문을 연다 당신의 문을 연다. 오픈 도르. 예. 뮤직 앤 오픈 디돌. 이게 진짜 라디오인가? 많이 배워야 되겠습니다 이게 진짜 라디오다 오 라디오 이런 음악 DJ를 좀 만들어 보겠다는 마지막 각오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더욱더 발전하고 더 잘하는 런쥔이 모습을 한번 열심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사랑둥이 나나의 나나 재민 군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알아요? 혹시 재민 군 때문에 지금 아이스크림 가게 난리 난 거? 어디요? 어떻게 이게 사연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이스크림 가게 매출이 31배로 뛰었다 아이스크림이 평소에 좋아해요 여기? 아니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가사에 담긴 거예요? 네네 만약 CFJ가 들어온다면? 다 먹어야죠 계속 먹어야죠 계속 먹겠습니다 31가지 쫙 세워놓고 다 먹을 수 있어요 베탈하고 먹을게요 걔는 걔는 모를 수 있어요 재미가 없는 남자 하지만 나는 너무 매력적이다 제노 군 그리고 살아있는 골반 매력적인 골반을 사랑했던 매골의 주인공 제노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재미도 없지만 피도 눈물도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야 음악방송 음악방송 1위 했는데 런쥔이 진짜 꺽꺽 떼고 울었는데 제노는 계속 그냥 눈웃음만 보였다 울질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안구 건조증이 있는 거예요? 안구 건조증이 제가 있습니다 재민이 건조증이 있고 예 제노 피도 눈물도 없어요? 뭐 딱히 그런 건 없는데 좋은 일인데 좋은 일이잖아요 일이 받은 거는 그래서 좋은 일에는 별로 눈물 같은 거 별로 안 나고 슬픈 일에도 별로 눈물이 안 나요 아 근데 화나면 눈물이 나요 화나는 있어 뭔지 알겠어 억울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이럴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슬픈 영화 봐도 아직 한 번도 안 울어봤어요 하지만 이것만큼은 갖고 있다 이야 매력이 많네요 속눈썹이 그렇게 길어요? 음 네 좀 긴 편이에요 오 조금 한 번 보여줄 수 있나요? 아니야 오 계속 잘하는 거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미용실에서 커팅을 해요? 속눈썹? 깜짝 놀랐어 진짜 놀랬죠? 맞아요 우와 진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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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우와 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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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길다 정말 길어요 우와 이게 눈을 가려요 눈 시야를 가려요 가끔씩 너무 길다고 하니까 그래서 뷰러라고 하죠 뷰러를 찝으면 눈이 갑자기 밝아져요 세상이 약간 밝아져요 기분이 진짜 옅거든요 이렇게 싹 되는 느낌이에요 되게 재민도 느껴요? 아 저도 느끼죠 제가 이제 또 별명에 살짝 낙타기가 약간 있어가지고 저 되게 속눈썹을 한 속눈썹 하거든요 재민도 저거 돼요? 가능하죠 손눈썹의 1인자는 낙타기sell 위로보라고 결 Medicaid 재민아 위로 봐 완전히 혼내 키네요 재민아 위로 위로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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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길다 재민도 열찻지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